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282쪽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대임이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 성경대로 살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자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부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다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위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나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확대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나 같이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어내리라. 하나님 옛날보다 훨씬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사람들에겐 여유가 없고 참된 심도 없습니다. 정말 운명의 이익이 발달하다 보니 요즘에는 하루라도 핸드폰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 예전에는 빨래터에서 서로 고생하는 얘기 나누며 증거운 이러한 모습도 있었지만 지하철을 타면 오직 핸드폰만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막대기들만 걸어가는 것 같고 참 운명의 이익이 발달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인간은 삭막해지고 여중생을 그렇게 죽도록 친구를 패독이 낙낙거리며 핸드폰으로 생중계를 하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시간이지 않으면 다 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참으로 희한한 인간성이 말살되는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주님에 오시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현재의 달콤함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저희들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고 마음을 들어 우리 하나님 영원한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 희생하며 사랑해서 우리가 내게 안 준다고 대모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생들의 변화에 관한 얘기를 이번 주에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우린 좀 잊고 살았죠. 사도들, 열두 사도들 그 다음에 한 명도 더해졌습니다. 사도 바울 육신을 잊고 있을 때 보냄을 받은 열두 명 한 명이 가론 유다가 죽고 그 자리를 마띠아가 채웠지만 마띠아는 어떻게 살아났는지 알 수 없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보냈죠. 그래서 제 생각과에서는 천국가에서 24개의 보좌가 있었던 천국가는 하나님의 보좌 뒤편으로 이렇게 둥고 이렇게 반타원형으로 구약의 열두 명의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와 신약의 열두 사람이 앉아있을 텐데 아마 그 중에 가론 유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제자였던 바울이 앉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대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도들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친동생에 관한 얘기는 별로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아마 잊혀졌던 인물들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특히 사도 바울은 아주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아주 주목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에 관한 갈라디아스 1장과 2장 고르소 9장과 15장을 읽어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직접적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만 잘 몰랐을 뿐이지.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느냐 그들이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고르소 9장을 한번 볼까요? 고르소 9장 5절입니다. 1절과 5절을 1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고르소 9장을 쓸 때의 시기가 AD 55년 예수님께서 33년에 죽었다면 2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파송을 받은 사람은 사도라 가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사도 아니에요 직접 우리 주님을 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직접 보고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울도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현연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몇 번 없는 이야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몇 번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아요 부활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서 사여가시지 직접 오시지 않습니다 직접 와서 사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5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1절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봤다 이거잖아요 다메세에서 봤고 또 고린도 지역을 전도할 때나 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고 좌우좌우한 바울은 여러 번 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정 읽어보면 공간복음샘에 안 나오는 이야기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주는 것이 복대도다 하는 것을 주의 주님이 직접 얘기했다고 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대도다 이런 말은 공간복음샘에 안 나옵니다 이해를 얘기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한 거죠 오늘날에 우리는 너무 움켜쥐는 것 같아요 주지 않고 주지 않는다고 하고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성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가 하는 얘기 가운데 5절 보니까 우리가 바나바하고 같이 복음 전투하는 거죠 바나바하고 나하고는 다니는데 부인들을 아내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니 전도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사도들과 여기 보면 다른 사도들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사도 이에 다른 사도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열두 제자죠 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베드로도 나중에는 이제 복음 전파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파괴돼서 AD 70년에 아예 없어져버리잖아요 70년에 유대 나라가 없어져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내 베드로가 장가 갔었잖아요 열두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장가간 사람 그래서 자신의 장모가 이야기가 나오고 열병으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부인을 데리고 전다로 다녔다는 거예요 또 주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므로 야고보 유다 이 두 사람과도 함께 이 두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아내와 함께 다녔다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이 22년 뒤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죽고 그래서 이 바울은 관심이 많았어요 주의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선날의 가장 윗동생인 야고보는 갈라 2장 8절 9절을 보면 기둥같이 의겼다 야고 베드로 요한보다 앞세웠어요 그 정도로 4등전 15장에 보면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에 이 교회를 맡아서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주의 동생 야고보 친동생 야고보가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너를 유대인의 복음 전파로 헬레자의 복음 전파로 파송한다 또는 부활에서는 바울한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파송한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의 인생을 복음을 증가하는 데 써요 복음을 증가하는 데요 목사님 목사님은 열심히 복음 전파하세요 우리는 열심히 돈 벌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일이고 이것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어서 적어도 28년 동안은 야고보 또는 그 밑에 동생 24년 그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를 26년 이 정도를 예수님을 육체로만 봤다는 거예요 육체로만 내 형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내 형으로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제안하셨어요 12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치지 않았어요 자신을 제안한 거예요 왜? 그분이 죽으러 왔는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듯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메시아의 힘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어록들이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도마보금서 도마서 썼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도마보금서가 사보금서에 안 들어왔을까요? 베드로 보금서도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 보금서는 사보금서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금에 안 들어왔을까요? 보금서가 있는데 당사는 썼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에 보금서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39권으로 보금서는 4권으로 우리가 정하자라고 정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누가 회의를 해봐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보금서로 정하자 이런데 정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성경책에 결국에 397년 카르다오 종교회의의 신약성경 27권을 성경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편집을 3권으로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여러 이단들이 먼저 자기들이 성경책이라고 막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이거 들어가면 안 되지 도마보금서 들어가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거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왜 그럼 안 들어갔느냐 그 읽어보면 그 읽어보면 말이 도마가 썼다고 했을 뿐 도마가 안 쓴 거예요 베드로로 보금서라고 와서 베드로 보금서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쓴 게 아니죠 권위를 베드로로 썼다고 해야 인정을 받을 것 같아서 베드로 보금서라고 사친한 거죠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적을 막 행하고 어렸을 때 막 흙으로 비둘기를 만들어서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밀천 사람을 막 저주했더니 죽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날려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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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전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특히 예수님의 친동생 야구보가 결정력을 가르쳐했으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형님 그렇게 안 했어요 나하고 28년 살았거든요 그러니 가짜가 가짜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거 내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건 아니라고 내가 직접 주님께 들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역사적인 것이고 아주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냥 허황된 얘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 28년 동안을 그냥 형님으로 내 형님 좋은 형님 큰 형님 목수였던 형님 야구보 유다가 목수했는 양이 나오진 않아요 사람들은 그를 목수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목수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핀턴 목수 그런데 인간 청년인 예수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영광의 주님이라고 나는 그의 노예라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그분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나도 그랬었던 적이 있다 야구보 2장 1장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모를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진짜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나는 그분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내 친형님이 내 친형님이 맞기는 맞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친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알렐루야 그렇게 부르겠다 오늘날에 교회를 와서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자기의 주님이 안되는 사람은 결국에 천국 못 가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도마의 신앙고백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도나이 나의 구약으로 하면 나의 요호하시오 나의 엘로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안나오면 결국에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란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아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상과 판단을 얻는 것은 안맞는 것 같으나 우리가 거기 골복하는 것은 그분이 진리를 말했던 하나님이란 걸 믿기 때문에 알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육체를 저 복종시키는 것이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신앙생활이 괴로워요 왜 주일성순을 만들어서 취미생활을 못하게 하고 일요일에 여행을 못 가게 만드나 왜 11조라는 걸 만들어서 내 아까운 돈을 바치게 하나 불신자들은 상상할 수 없어 11조내는 것을요 불신자들은 상상할 수 없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돈 벌어서 왜 거기다 바치냐 구약에 11조내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지 무슨 신약의 말씀이냐 바보들 이런 바보들 목사가 얼마나 치고한 줄 아느냐 돈 사놓고 땅 사놓고 어디다 하고 있다 너희들 속지 마라 아주 도배가 도배 모르니까 목사도 모르니까 잘못한 수 없어 그렇게 지옥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불꽃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일하는 걸 잘 모르니까 뒤로가서 호박질 가고 겉으로 믿음 있는 척하고 직분은 장로 권사까지 올라가지만 얼마나 교만한지 상상을 쳐오라고 나중에 아나무인이 되어서 말도 안 듣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나중에 온다는 걸 모르니까 아니 뭐 나중에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알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부활체를 잃고 그날 심판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인류가 거기서 잠자다가 무덤 속에 잠자다가 주님이 오신 날 무슨 호련히 변화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마지막 때 그날 때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것이고 누구든지 지금 이미 다 천국가 있어요 가보세요 천국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뭐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뭐 백버자 심판한 게 아니라고요 아니 막 성경을 모르는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과거에 잘 그런 줄 알았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 마지막 때가 그러면은 무덤 속에 우리가 잠자다가 그게 인한 줄 알았어요 그 무덤이 사람의 육체 그 무덤 속에 있는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고 곧 지금이라 그렇다 지금이라 지금 육체가 무덤인 거였어요 영혼이 들어 있으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원문을 봐야 돼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우리가 다 속은 거예요 그게 말견이 했는데요 어떤 목사님하고 내가 통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얘기에요 아주 성경을 많이 연구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조합이 맞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도가 이걸 가르치려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틀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죽음 부활 종말 재림 성령 성령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고백이 바로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식이죠 얼마나 많이 틀린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핍박받아서 오늘 라디오에 제가 또 강의를 할 건데요 빌라델디아 교회도 많잖아요 서머나 교회나 왜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에 핍박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한 거예요 그렇게 안으면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핍박 안 받았을 텐데 그 325년 기독교 공인이 될 때까지의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는 뭐냐 ABBA예요 처음에 있었던 것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핍박의 상황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에서 그를 출애시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예라 생각하고 교회에서 그를 이단으로 정지해서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중세시대는 죽여버렸잖아요 말 안 든다 심지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자보다 죽여는 거예요 성경식 지지 말라고 왜? 자기들이 들통나니까 우상순도가 들통나니까 성경식 가지지 말라 성경식 소유였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된 겁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이 오실 때는 그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택하신 자도 그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을 감하신다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참고 혼합된 다른 것을 갖고 그것을 믿고 갈 거라는 거죠 그걸 진실인 줄 알고 믿고 가는 핍박은 없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착각이 타입하면 되니까 이세벨처럼 에이 우상순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와 사는 예식입니다 무슨 초대배 장례배가 무슨 우상순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 다 지옥 갈게요 쓸때문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그냥 이런 식으로 착각이 타입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우리는 아닌 건 아닌 거 할렐루야 정확히 성경이 나와있는 대로 무엇을 주님께서 중요시하겠는가 알아야 돼요 야고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진면목을 못 본 거죠 훌륭한 훌륭한 형님 존경받을 형님까지는 됐지만 하나님이라고는 보지 못한 거죠 왜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수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공개되어버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다 감춘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 예수님을 가만히 뒀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달라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에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만 죽이면 끝내겠다 싶어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영광의 주님인 줄을 그도 모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애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에 음성이 나왔겠어요 사탄을 속이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마귀가 죽였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기를 아들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나오면 마귀가 죽이기 전에 유대인들이 죽였을 때 돌로 신성모독죄라고 나를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죽이라는데 내가 하나님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분을 이 야구보나 유다처럼 친동생처럼 처음에 몰랐다가 이분을 진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야구보는요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을 볼까요 예수님은 공생에 다닐 때 믿지 않았어요 이분이 하나님 이분이 메시야 안 믿었어요 마가복음 6장 6장은 지나물에 봤고요 4장을 봐야 되겠어요 마가복음 4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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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4장은 그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잠깐 헷갈리네 다음에 내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도 처음에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온 얘기 말고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나 우리가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다 보면 이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을 볼까요 마가복음이 아니라 다음에 내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도 미쳤다고 그랬다고 해요 예수님의 친척들도 그를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거 목수의 아들이야 무슨 소리야 그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니까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인 줄 나중에 보니까 이 공생일을 시작해서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이 이상 어떻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조입해서 나오지?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는 거 이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서 이런 행동이 나오지? 그리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과거에 봤던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춰놓았다가 공개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죠 이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을 나중에 진짜로 알아보게 된 거죠 본 거죠 아 그럼 이분이 이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생도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정확한 걸 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내가 4장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로 나오니 이는 그를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수의 친족들이란 말은 호이파르 아우투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 이란 뜻으로 친족들을 말합니다 친족들도 다 미쳤다고 했어요 저 미쳤다 저 미쳤고 돌아다닌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미쳤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보면 전부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니면 우리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예수님 누군지를 더 알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러 다니면 미쳤다고 그러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성경 공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성경 공부했다고요 그런데 헛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배운 거예요 교리를 교회가 정해놓은 이야기를 들은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을 직접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성경이 있는 그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대가 중세시대는 생각지도 못했고 종교개혁 이후에 조금 들을 날려다가 다시 똑같이 교리로 가버렸어요 종교개혁 500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딱 500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종교개혁 이후에 95개적 반박문을 붙였듯이 2017년 10월 31일 날 저희 교회에서 낸 책이 나올 거예요 딱 500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진리를 찾아가기 위한 그러면 야구본을 어떻게 알았는가 야구본은 딱 한 가지 사건이었어요 우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입고 마치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에도 주의 행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의 누가 있었는가 그 중에서 14절 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아우들과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임사한 형제들 나왔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야구본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제대로 발견했는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는가 그것은 직접 나타났어요 15장 7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거예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거하고 사도바울이 본 거하고는 연 다릅니다 아직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상황에 본 것이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바울은 천국에 이미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신 것이고 이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것인데요 15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와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 모든 사도 모든 사도들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도마를 빼놓고 다 봤고 일주일 뒤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도 다 봤죠 그러니까 얼마 안된 시점에 야구보한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 야구보가 그랬다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에 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 형제여 아우야구며 형제여 내가 이제 살아났으니 이제 너의 떡을 먹어라 이게 야사에 나와요 우리는 달마다 우리 주님을 진짜로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권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 믿음은 아직 안된 겁니다 그게 초대교 역사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아 그 주님 성길이 습고 그 주님께 충성하다가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가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에 주님을 모른다고 노인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격이 찾아왔을 때 죽음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하고 그분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고 건세여 영광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